안녕하세요 뉴욕의 대리스입니다. 오늘은 뉴저지에서 새로 발표된 6월 2일 날짜에서 발표된 제2차 그란트에 대한 부분 NJEDA 지원금 신청서에 대한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신청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분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집코드 사업장 주석에 집코드를 넣으시면 내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난 1차 때도 1시간 만에 3만개 업체가 지원을 하는 바람에 대부분 주변에서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9일 날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 9시가 되면 모든 신청서를 빠르게 제시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바로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셔도 되고요. 프린트를 하셔도 좋겠죠.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가용 자금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에 따라 검토하여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공식 서명자 즉 소유주나 CEO 비슷한 직급 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지만 되고요. 자 현재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다 예 해서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풀타임 근무 W2 조업원 수가 25명 미만입니다. 두 번째로는 뉴저지주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뉴저지주 재무부 납세과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납세과의 신고 누락된 바가 없고 현재 모든 것을 납부하였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다 당연히 체크를 이렇게 4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네임을 쓰셔야 되고요. 대표자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네임, 비즈니스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DBA로 계신 경우는 DBA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는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고요.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요. 이메일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해서 한번 더 넣어주시고요. 사업장 주소, 현재 사업장 주소를 한 칸에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CD와 집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장의 타입, 그러니까 법인인지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장인지, LAC인지, 파트너십인지, 시코드인지, 에스코드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사업장의 설립 염도,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종업원 수, 풀타임의 종업원 수를 넣으시는 거고요. W2 폼의 팔타임, 팔타임 숫자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1099으로 해서 계약자 수 전체가 몇 명이 돼 있는지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TIN 넘버, 납세자 번호가 되겠죠? 납세자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는 란이 5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아의, 그러니까 당신의 사업체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스몰 비즈니스인가? 소수민족의 사업장인가? 여성 사업장인가? 또 베테랑 사업장인가? 그 다음에 장애인 사업장인가?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AICS 코드라고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NAICS 코드는 내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 종류별 코드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게 되면 여기다 NO라고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서 코드 찾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회사에 있어서 보통은 인더스트리, NAICS 코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NAICS 코드를 현재의 내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내가 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코드 번호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디테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보시면 비즈니스 종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의 하우스에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설명을 하나 드려볼까요? 네, 사업체 상세상 이거는 재택사업자입니까? 내가 집에서 하는 홈 비즈니스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고요. 비즈니스가 이 ACME는 샘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 이름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박 또는 사행성 업종에 해당이 됩니까? 노가 되겠죠. 다음에 성인용 활동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되시겠죠. 다음으로는 내 사업체가 경매나 파산, 자산 판매, 초저가 할인 판매, 리스를 상실하거나 폐업이나 또는 유사한 폐업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은 노우시겠죠. 그리고 내 사업체가 임시 판매자, 임시 판매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이동 판매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아웃도어 스토리지 컴퍼니, 저장, 옥에 저장 창고를 하는, 창고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임패 행위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것도 아니오겠죠. 그리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합니까? 이것도 다행히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사태에 영향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건데요.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의에서 정의되는 필수 사업으로 간주되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건 예의에 포함이 될 거고요. 2020년 3월 9일 이후로 영업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수 있었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대부분 이제 영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Revenue, 매출에 대한 부분은요. 2019년도 매출에 대한 부분, 회계사를 통해서 작성하신 내용의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식적으로 서명자로서 미연방정부와 NJEDA의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여기 보시면 기타, 이거는 이제 본인은 내가 작성하는 사람이죠. 이 회사, 이 액금이라는 이거는 샘플이고요. 내가 회사의 서명자로서 미연방정부와 NJEDA의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증명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2번의 사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의 질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COVID-19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NJEDA 소상공인 긴급지원 1단계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어진 예든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진행하셨던 회사마다의 선택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방급여 프로그램 그러니까 PPP죠.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EIDL 연방의 경제위기 대출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고요. 있으시면 예를 하시고요. 아니시면 아니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방 경제위기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택에 따라서 예와 아니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컬의 다른 주나 로컬의 프로그램에 통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예나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는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백그라운드 현재에 신청하는 신청인의 증명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경미한 교통위반 외에 다른 법에 있어서 위반으로 법정에서 정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결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받았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서 벌금을 물었은 적이 있습니다. 예나 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영유에 필요한 면허 또는 효과를 정부로부터 거부당했거나 또는 유예 취소당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공공부문 계약자 하도급 입찰 또는 사업 심사 신청서 제출 또는 시공에 있어서 등급평가 또는 사전 심사를 유예, 금지, 자격 박탈했거나 책임성이 없다고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정부기관의 프로그램으로서 무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계약이나 절의 조건 위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노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부기관에서 부과한 세금이나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판결이나 유치권을 포함해서 정부기관에 유리한 경고 그리고 명령 또는 유치권에 반대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노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신청인이 현재 법 위반으로 정부기업에 의해서 민사 또는 형사소송으로서 기소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노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당국은 제출과 답변에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매명 또는 설명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심사 전에 또는 심사 날짜와 당국이 지원금 집행 사이에 언제라도 신청인이 이전에 제출한 답변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거나 불안전한 답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청인은 그 즉시 그 사실을 당국의 서면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인에 대한 증명에 대한 내용으로 클릭을 하시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 신청서에서 제시된 정보에 따라 뉴저지의 경제개발과 뉴저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어서리티 NJEDA죠 약자가 예에서 재정지원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 문서에 제시된 사실로부터 제한된 프로젝트의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이 실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신청하시는 특정 프로그램의 관리위원회 위원만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과 판단, 지원금의 지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은 서명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7가지에 대한 부분을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본인은 제출한 정보가 고의적으로 허위인 경우 NJSA 2C28-E에 따라서 형사상 기소를 당할 수 있고 EDA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은 뉴저지의 법률 공공안정부, 뉴저지 디퍼르트먼트 오브 로우 앤 퍼블릭 세이프티가 열람 권한이 있는 기록 검색을 통해서 이문서에 포함된 답변을 확인하고자 조사 결과에 따라서 EDA에서 공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본인은 신청 시점부터 긴급사태가 종료가 선언되고 6개월 후까지 종업원을 일시 해고 또는 휴직시키지 않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증명합니다. 이미 일시 해고되거나 휴직시킨 종업원이 있다면 가능한 신속히 해당 종업원을 재고용하기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한 이 약속을 중대하게 어길 경우에는 NJED에서 지원금을 상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선택하시고요. 본인은 이번에 사태, 긴급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합니다. 가령 일시적인 영업정지, 근로시간의 단축, 최소로 20%의 매출 감소,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종업원인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 공급망의 중대한 중단과 그로 인해서 회사 생산, 생산질에 있어서 차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회사가 현 시점에서 긴급 구호지금의 지원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가령 경제적 혼란식의 회사를 지탱할 수 있는 현금 보유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본인은 신청이니 본인이나 대신해서 EDA에 제출한 정보를 EDA가 요청된 보조금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본인은 타이틀 미합중국 법률 섹션 1001에 의거해서 첫 번째로는 개인이 미국 직위관에 알면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거나 숨기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 B려. 현저하게 허위 또는 허구, 사기성 진술을 하는 것을 행위하는 그러한 경우들 또는 현재의 허구, 허위, 사기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서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해당 조안의 위반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아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덟 번째로는 본인은 타이틀 18 미합중국 법률 섹션 1001에 의해서 개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알면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허위적으로 진술하거나 숨기는 행위. 현저하게 허위, 허구 또는 사기성 진술을 하는 행위. 현저하게 허위, 허구, 사기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연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아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해주시는 이 클릭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컨펌에 대한 내용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소, 그리고 이름, 종업원수, 파트타임의 종업원수, 풀타임의 종업원수, 회사의 조건, 내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뜨게 되고요. 여기 본인의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에 제공한 정보는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한 사실입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납세자 번호가 뜨게 될 텐데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자서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잊어먹지 않고 꼭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본인은 전자서명이 구속력에 있음을, 전자서명이라는 게 효력에 있음을 동의합니다. 내용이고요. 본인은 내 회사, 이름이 뜨게 되겠죠. 공식 서명장으로서 상기 조건을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서명을, 이름을 타이핑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쉽죠.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소와 사업자 번호, 그리고 전자서명에 대한 부분이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마치시게 되면 바로 이제 확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 내용에 리시브 받았다라는 확인 내용이 뜨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지원에 대한 PDF 파일로 저장을 받으시게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올지는 판단을 이제 유저지 진행하는 이 곳에서 NJED에서 확인을 하고서 평가를 할 텐데요. W2 폼으로 해서 또 1099로 해서 종업원들의 급여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에 대한 또 세금 보고를 얼마를 했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오른쪽에 에스티메이트 대략 그란트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 꼭 작성하시는 데에 필요한 내용, 영상 내용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러 계셨다가 아침 9시에 시작을 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서 그리고 혜택을 받으시는 우리 한인분들 그리고 뉴욕기다리쌤을 시청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관계되어 있으신 분들하고 이 영상에 대한 내용 꼭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2차에 있어서는 유저지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그란트에 대한 부분 꼭 받으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ו Brooks